다가오는 폭풍에서 살아남으려면 탑과 꿈의 도시가 단합해야 한다. 우린 포위당했다. 태양계 외곽에서 무수한 창끝이 우리를 견고 있다. 지금이라고 마녀 여왕이 덜 위험한 건 아니니까. 허용된 시간 동안 그녀가 알고 있는 비밀을 최대한 많이 알아내야 한다. 승천 차원의 길을 밝히고 내 백성들을 내게로 데려와라. 이 차원에는 악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. 수호자. 이 차원의 길을 할 수 있다. 마음껏 날띠와도 좋다. 이 차원의 길을 오지 않 slam. 그럼 우리가 모두를 구할지도 모르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